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명랑 핫도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색이 너무 좋아요 제 아이스크림은 매콤해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이제 정말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은거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저렴한 식사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매콤달콤달콤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감자튀김 저는 이것을 치즈소스에 찍어서 만들었어요 약간 이따가 잘 어울려요 이 아이스크림은 정말 좋아요 이 아이스크림은 너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아이스크림이 매운맛이에요 많은 아이스크림이 정말 좋네요 마시멜로우 단무지 고춧가루 아삭아삭 초콜릿 청양고추 바삭한 치즈 치즈가 너무 좋네요 동그랗게 훨씬 더 맛있어요 동그랗게 너무 맛있어 칼국수 초콜릿 치즈볼 치즈볼 잘 어울려 초콜릿 김치! 아쉽다 많이 먹었을 때 아쉽다 너무 맛있어요 아쉽다 대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반짝반짝 오늘은